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황금 대주에들마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자본주의 정글이 아니다라는 걸 좀 느끼겠습니다. 정말로 가치와 연대로 새해를 열다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장에 급급해서 그냥 양육강시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가지고 서로가 구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이 건물이 왕분이 협동조합 아파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뭔가 하고 지금 원하게 생각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하면서 포용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탄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대기금이 잘 운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라는 의식을 느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기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